어딜 그렇게 열심히 가십니까 여기는 뭘 싣고 가십니까 공 이에요 아기 에요 아기공하고 형아공 이에요 갑시다 뭐라고 뭐라고 싸우고 간다고 아 태우고 간다고 동이는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오빠가 못 알아듣겠어 아빠 나도 두두똥이지? 응? 나도 두두똥이에요 아빠? 누구 똥이냐고? 네 개똥이지 왜요? 개가 똥을 저기 싸놓고 와서 주인들이 안 치운거지 왜? 두두대우 두두대우들이요? 주인들이 두두두두 공 떨어진다 공 떨어진다 빨리 둘이 왜? 공 떨어져서? 따뜻해 공이 아빠? 저건 똥 아니야 말아야 아빠? 곰이야 곰 고고 저기 뭐 어디있는데 달려가 가 아빠 응? 엄마 아빠 잡아넣어 잘했어? 여기 들어갈까? 계산으로 가면 안되지 계산으로 가면 안되지 해봐 아빠가 해주라고? 네 가, 올라가 뭐에 그 손을 해야되 손 대지 말고 몽몽몽이들 싸우는거 자 어이 궁떠러졌다 뭐에 고마 으 으 아 근데 뭐 로지 4 으